6월 21일 멕시코에 두 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6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잠시 후 여진으로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누아2에 이어 파파누기니 중국 대만까지 태평양 주변으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지원지는 멕시코의 아퀴라 연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진도는 등급부로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일반 건축물은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대지진입니다. 지진의 깊이는 15km로 얕은 곳에서 발생한 편입니다. 규모 7의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진으로 규모 5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규모 4에서 5의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지진이라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흔들리고 붕괴도 일어나고 공포스러운 현장입니다. 멕시코는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종종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건물 나무 자동차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대형 건물들은 흔들림이 작아 보이지만 더 공포스럽습니다. 멕시코 시티 시내에도 진동이 보일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에 화물차, 기차 모두 멈춰섰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되도록 주변이 트인 빈 공터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도 9월 19일 20시 울산 동쪽 해저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4.6이지만 진동은 이라서 소수의 사람만 느낀 정도입니다. 한국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규모 지진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안전한 곳은 없으니 항상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